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죠 pmi 잊으신거 아니죠 대략 7일만에 돌아와 봤는데요 그동안 감기가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푹시다 왔습니다 pmi 그새 잊은거 아니겠지? 오늘은 역대급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이렇게 해서 상자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럭키박스로 무료 키트를 뽑은 다음에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확률이 말도 안돼요 다이아몬드 럭키박스는 오로지 레벨로만 얻을 수 있는 상자이고 아무튼 이걸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상자 한번 뽑아볼까요? 진짜 오래간만에 녹하는거라서 떨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나올 때까지 뽑을거거든? 2000개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안나오는거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다른 상자도 리뷰해볼게 오 뭐야 바로 나왔는데요 크립토? 아니 크립토가 바로 나왔다고? 이거 영구적이야? 베드워즈가 망할때까지 무료입니다 좋아요가 2000개 넘을시 다이너 뽑을때까지 노방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댓글에 로블럭스 닉네임과 갖고싶은 키트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명에게 키트를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디스코드 보고있었는데 시작했네 이미 연결 끊김이 4번이나 뜬거야 너무너무해갖고 잠수타고 있었지 여러분들 크립토 능력 아시죠? 적군을 죽이면 묘비로 되는데요 지팡이로 해골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한번씩 참고 부탁드립니다 쟤네 무지성으로 오는거 너무한데? 너네 죽었다 그냥 야 미안해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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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고싶단 말이야 오 살았다 침대 깨자 우리도 응 니네 침대 깰거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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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고 이게 바로 cps 저거 침대 깨야될거 같아요 도끼 사고 바로 깨자 묘비 먹어줄게요 내꺼다 집에다가 깔아놓자 아니 침대 깨지마 너 왜케 무지성으로 오는거야 어차피 못깨면서 라고 할 뻔 비하는거 아니에요 상대방 해골 준비 됐나? 네 준비 됐습니다 뒤에 따라와라 나랑 같이 적군에 침대를 부실거거든 내가 바로 침대 깨는거 보여줄테니까 너가 와서 애들 죽여라 해골아 바로 깼습니다 오 아니 해골 안오냐? 아니 해골 뭐해 왜 안따라와 집에있어 너무한거 아니야? 주인은 밖에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이 친구들 뭐하냐? 뭐야 얘 아니 뭐야 이거 너 뭐하니? 이거 공포게임 아니야? 하이요 아 한대 남았는데? 해골 공격해 침대 깨자 왜 안보여? 아니 앳 뜨아 우리팀 어그로 끄는데? 이때 부시자 부샤 좋습니다 해골도 냠냠해주고 크랩터 소환 소환 공격해 해골 그치 잘한다 없애버려 나이스 굿바이바이 아니 너 뭐하는거야 왜이렇게 다 자고있냐 한명씩 따라오세요 그치 잘한다 잘한다 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 바로 나한테 오네 여러분들 다시 오라고 한거잖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나이스 뭐가 나왔을까요 아니 왜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나오냐 적군 왜케쓰 얘네 아이템 다 맞췄는데 너무 아파 침대 깨줄게요 안녕 나이스 깨고 나이스 오일이라 좋아 아니 우리 못뺏었잖아 우리팀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우리팀 깨졌어 여러분들 이 판 진거 같은데 야 안돼 도망쳐 죽기싫어 나는 야 오지마 오지마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지레 너네 딱 봐도 파티잖아 바로 다음 키트 뽑아볼게요 요번에는 어떤 키트가 나올까 아직 상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뽑아 봅시다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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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 1성 2성 4성 5성 아니 언제 나오는거야 이정도면 빨리 나아줬으면 하는데 3성 1성 2성 2성 1성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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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왜케 많이 뜨냐 삼성 광고하는거 아닙니다 광고도 어차피 들어올수가 없어 이성이죠 오 떴다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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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딴게 뜨냐 아니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친구야 빨리 켜야지 철을 얻을거 아니야 PMI는 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실더 키트 능력 잘 알고 계시죠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게이지가 차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킬을 쓰시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만 쓰면 좋긴 해 못 쓰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럭키블럭 저거 내 건데 어이 내 거야 이거 응 컷이고 컷이다 이놈아 따라오나? 어 못 오죠 난 스피드파이 막타 쳐볼까요? 막타 못 치겠다 저거 빵 뭐야 빵이나 먹어 뒤에 따라온다 도망자 우리 친구 이때다 안 속네 미안하다 오지마 안 온다 스킬 게이지 다 찾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요? 가자 응 하이오 좋은 거 맞지? 야 레인보우 활 뭐야 와 진심 역겹네 토 나올 뻔 저거 나도 갖고 싶다 따라오는데?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어 못 오죠? 응 아니야 살아버렸죠 너 절대 PMI 못 죽임 야 침대 깨지마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X 오 뭐야 오 고맙다 친구야 아니 이거 뭐야 저 친구가 깬 걸 내가 먹었는데 어 이거 뭐지? 레인보우 활 바닥에 죽었는데요 여러분들 오 뭐야 아니 아니 내 레인보우 활 어 아니 너 뭐해 우리 팀 야 너 뭐해 야 왜 너 팀킬 하냐 아니 나 레인보우 활로 게임 끝내면 되는데 뭐한 거야? 내 에미랄드 6개 어떻게 할 거야 오 나이스 나왔다 와 드디어 나왔다 레인보우 활 게임 끝났다 이 정도면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침대 깨고 다닐게요 지금으로서 이기는 방법 침대를 두 팀 다 다 깨고 두 팀을 싸우게 만들어 그럼 내가 게임 이긴다 어이 반갑습니다 침대만 먹고 갈게요 더 이상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알고 있어 다음 노랑 저거 지켜볼까? 쟤네 싸우는데 저기서 알아서 침대 깨고 싸워라 오 침대 다 깨졌거든요 근데 내가 질 것 같은데? 저기 날 노려봐 응 살았어 야 제발 남만 공격하지 말라고 나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남만 공격하네 아 이거는 뭐 내가 할 말은 없네요 이렇게 착한 사람 죽이는 거 맞아 너네? 야 레블인데? 나이스 쟤더 포레스트인데요? 아 나 진짜 포레스트 왜 이렇게 역겨워 야 레블 따라온다 도망쳐 오 깜짝이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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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응 도망치기 맞지마 맞지마 저거 맞으면 안 돼 저거 맞으면 안 돼 응 부딘? 응 부딘? 아 진짜 너무하네 게임하는 거 싫다 언제 뜨냐 제발 떴으면 하는데 오 나이스 떴다 요번에는 라일라 너도 딱히 그저 오 나이스 레블 아니네 아이씨 게임 안 해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뽑아볼게요 오 나 왔다 아데툰데? 이거 맞냐? 아데툰데? 나 몇 달만에 써보는 건데? 성장하는 키트이기 때문에 잘 해볼게요 솔로 보드 가봅시다 빠르게 끝내고 마무리하자고 아니 영역끈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나이스 잡았다 오 gak 여러분들 보셨죠? 전 오토 안 씁니다 집중하니까 게임 잘하네 아니 말을 안하고 조용히 집중하면 잘하거든요 나이스 활로만 죽였죠 잠만 저거 왜 이렇게 아파 때리고 올라가기 데미지 올려줍시다 침대에 못 깨네 저 상태로 어떻게 깨 과연구 날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이아몬드 상자에서 나오는 키트로 이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7일 동안 쉬다 왔기 때문에 배드워드 많이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네 그래야지 실력이 안 떨어진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구독 Torx홍 bricks 할 Initiate 그림 transcript 하나 co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